아니요, 간절히 빨리 나갈게요. 우와, 못 먹겠어요. 제가 이제... 자, 뭐 먹겠어요. 먹으라 해라. 초장망. 오, 뿌소라. 제가 이거 해드려야 돼. 여기서 또 해체 퍼포먼스 합니다. 나는 뿌소라가... 훨씬 꼬들꼬들하지? 야, 원래 소라가 좀 꼬들거든. 따뜻할 때 한 점씩 드셔보세요. 아이고, 뭐야. 초장, 초장 찍어주세요. 아이고, 뭐야. 초장, 초장 찍어주세요. 아니, 그걸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드려야 돼. 그러죠. 외로 먹으면 별로 갈 수 없거든요. 아, 옆에서 얘기하시겄지. 내가 살을 자르면 뭔가... 밥 먹었어요. 고마워. 나는... 그러니깐... 그러니깐... 그러니깐 없었잖아. 누가 찍어버린 정석이의 넘치기 때 봐서 먹었고, 먹고 왔고, 다른 말 시켜. 이거 한 두 개 더 주세요. 있는 거 다 줘요, 이거. 어차피 이제 뭐... 마지막이나 뭐 어쩜죠. 천천히 좀 드세요. 천천히 좀... 씹으시고요. 자! 또, 또, 또... 또 축하주분이에요? 응. 며칠을 얼마나 올려주지 마시는 거야? 먹방이야, 먹방. 되게 잘 드시는구나. 라면. 라면. 소라면 그래도 한 번 깍졌네. 응? 대게 엄청 커다란 게 들어와서. 살이 많을 거야. 맛만... 낯고리게 딱 붙여요. 봐봐. 기다려. 나 저녁 나오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시고 맛있어. 으음. 아우, 재앙이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 야, 고객 씨, 들어갈게.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됐어. 밥을 좀 주먹어. 맛있냐? 야, 아주 잘 먹는다, 아니? 아... 이미 다 배가 탔는데? 계속 이제. 아,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빨을 좀 좀 빼가지고. 왜요? 아, 너무 아프더라고. 어저께 여기서 한 잔 먹고 있는데. 잠을 못 잤. 그래. 아이고. 사랑니를... 아, 오늘 배 좀 뺐잖아. 사랑니를 빼셨다고요? 오늘? 이렇게? 비워보시고 말씀하세요. 혹시 재앙님이 양박이... 손지 아니에요, 손지. 손지 아니에요, 손지. 손지 아니에요, 손지. 손자? 손자? 우리... 이딴아. 네, 사진이 나갔네. 이리 와. 우리 사촌. 사촌차. 오늘 꺾은 거였네. 사촌차. 사촌차. 아, 졸라까? 그 당신은 오늘 어류로 졸라까 고르면 안 돼? 어.. eran Neder я 맨번에oute... 택사드의 여ij은 둘 다 택하려고요. 네, 저도 좀 원해요 네를 escola który 네네. 석으로